동구는 2022년 새해 동구의 바란다를 주제로 12월 31일까지 동구청 온라인 정책토론방을 통해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. 구 관계자는 이민년 새해에 구민이 동구의 바라는 모습과 정책에 대해 의견을 받아 더 나은 동구로 도약하고자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동구청 홈페이지 정책토론방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우수 의견 글을 작성한 구민에게는 최우수 5만원과 우수 3만원, 장려 2만원 상당의 동구사랑 상품권이 지급됩니다.